동물원, 초원에서나 볼법한 사자 한 마리가 한 가정집에 있습니다. 반려동물로 맞이해서 키우고 있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? 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. 사자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요. 무언가를 봤는지 달려갑니다. 자연스럽게 달려간 곳은 한 남성이 있는 곳. 남성은 겁도 없이 맨몸으로 먹이를 주고 익숙하게 고기를 주워 입으로 넣어줍니다. 16살 때부터 육식동물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 남성은 지금은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 된 새끼 사자를 키우고 있는데요. 위험을 안고 키우는 걸 알지만 다루기 나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. 정성스레 돌봐주는 주인의 마음을 자자도 알아주지 않을까 싶네요. 정성스레 돌봐주지 않을까 싶네요. 정혁어도 믿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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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